여러분 대망의 9평입니다. 이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제가 왜 캐스트를 찍냐면 N수생 분들 작년 9평 기억날 거예요. 9월 평가원 시험 어떻게 봤을지 생각해보면 현역 분들한테 해줄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그 이야기 댓글에 달아주시기 바래요. 어떻게 보죠? 자 수시 모집 대비하죠. 수시에 대한 환상을 꿈꿉니다. 수시를 꿈꾸면서 소설 같은 자수서 쓰고 6장 중에 한 장은 내과라는 생각 때문에 9평은 내가 수시 모집 때문에 준비를 못해서 자기 합리화 시키고 9평은 나의 진짜 점수가 아니라는 착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10월 교육청 시험 점수가 마치 진짜 자신의 등급인 양 수능의 환상과 기대에 젖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9평. 나는 수시 모집을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9평은 내가 대상 아니다. 나는 수시 파이터다. 정시가 아니야. 그러니까 9평은 내게 아니야. 그럼 안 돼요. 여러분 현역 분들. N수생 분들 꼭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준비해야 돼요. 수시는 수시고 그리고 현역 분들 얼마나 바빠. 방학. 방학이 방학이었네. 1학년 2학년 때는 열심히 놀았는데 3학년 때 방학도 또 방학이었어. 방학 때 방황하고 수시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대에 빠져가지고 여기는 내가 간다. 그런데 다임스 선생님 못 간다 그래 지금. 그런데 더 슬퍼. 나는 안 불러 다임스 선생님 지금. 나도 수시 모집으로 가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부르는 건가 도대체. 절망적입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다임스 선생님 이과를 가라는데 왜 가라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대학교를 꼭 수시로 갈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그거고 9평은 9평입니다. 제발 사고의 전환을 하세요. 그 말을 드리려고 얼마 전에 제가 100일 데뷔 캐스트를 찍었습니다. 100일 남았다. 숫자 지고 가면서 너 10일 남으면 어떻게 할래. 그 캐스트에 여러분들이 댓글 다시면서 쌤도 100일 남았으니까 열심히 가셔야죠. 일단 그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 죄송합니다. 잠깐 개인적 사정과 건강을 이유로. 잠깐 강의를 줬더니 댓글을. 죄송합니다. 교재에 오타가 있는 점도. 첫 해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것도 죄송합니다.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지금 9평 대비이다 보니까 사고 전환. 첫 번째 여러분 사고 전환 하셔서 수시, 수시고 정시는 정시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개념 분명히 흔들립니다. 9평 때까지 왔는데 긴장은 되지 지금. 90일, 80일 남았는데 나는 개념을 제대로 한 건가 안 한 건가 단거나 된 노트도 없고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단기적인 파이널 강좌라도 열심히 수강하셔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없을 것 같으면 제가 촬영했던 개념 강좌 아니면 잘잘잘 완벽 정리 중에서라도 중요 파트 있잖아요. 요나스, 니부어, 환경윤리 파트라도 하나씩 하나씩 다시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필요해요. 고난도 핵심 주제라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라. 그 뜻입니다. 사고 전환 첫 번째, 두 번째 고난도 내용 재점검해 보시고 세 번째 파이널 모의고사를 여러분들 풀어 보셔야 되는데 제가 6평 대비 때도 세미파이널 평가한 대비로 3회 모의고사 제공했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평가한스러운 모의고사로 3회를 제공시켜 드렸습니다. 그걸 가져다가 다시 한번 안 보신 분들은 구매하셔가지고 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모의고사 사라고 지금 홍보하시나요? 그게 아니고 진짜 평가한스러운 모의고사 만들고자 노력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거 구매하셔서 대비를 하시라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9평 이후에 진짜 평가한스러운 마지막 실점 모의고사 10회분 저희 연구소에서 다 만들었고 1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 모의고사로 여러분들 실제 수능 대비해 드릴 테니까 또 9평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강의 메가스터디 S버전 모의고사 했잖아요. 그 모의고사라도 풀어 보면서 나는 수시로 간다가 아니라 정시로도 대비를 한다 라는 생각 갖고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다른 생각으로 나는 이쪽이야 라고 하지 말고 이것도 열심히 하고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본 다음에 수능 현장으로 간다 생각하시라고. 긴장 많이 안 되는 때입니다. 이상합니다. 주변 학교 인근 학교들 축제하기 시작하고 긴장이 떨어지는 이 시점에 나는 고3인데 왜 축제도 참여하지 못해 라는 생각 갖지 마시고 진짜 축제 대학 축제 내년에 즐겨보리라. 9월에 이 시점에. 내년 9월에 나는 어디 있을까. 내년 여름에 나는 어디 있을까. 여러분 다시 러셀로 올 겁니까? 다시 러셀로 와서 여러분들 아니면 다시 인강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내년에 제 강의를 또 들으면서 구평 캐스트 또 듣고 김종익 엄마 아빠 얘기 또 듣고 하율의 이야기 또 듣고 저 시점에 저희 이야기 양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그러지 맙시다. 올해 끝냅시다. 그게 제 구평의 당부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사고 전환하시고 수능에 승리하고 웃는 그날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힘내시고 그러한 사고 전환하시도록 매번 캐스트 여러분들 정신 일깨우 수 있도록 올 테니까 구평 승리하고 우리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해요. 구평 꼭 승리하세요 여러분들. 항상 감사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